태양 둘 태양 태양 대성 넷 지용 태 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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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넷 아 처음으로 첫째를 맞춰서 하면 안 돼요? 아니 너 걸리니까 왜 그럴까 어차피 이거 좀 있으면 막판이기 때문에 지금 화끈하게 가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을 죽으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해야지 너무 깁니다 너무 깁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이러세요 왜요 여기 어디있나요 아니 게임을 쓰지 말아주세요 아니 자자자 승리씨 앉아주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일부러 뒤에부터 시작했는데 아니 빨리 앉아야죠 대성 씨 벌칙 받을 때는 남자답게 맞아 벌칙 받을 때는 남자답게 승리군 이제 슬슬 부모님 생각이 날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나을 때가 됐거든요 손 좀 주세요 손 좀 주세요 손이 좀 그랬듯 아 왜요 하세요 아니요 승리씨 앉아주세요 나 울거 같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막내로서의 어떤 그런 희생을 손을 치우셔도 감독님 살려주세요 얘가 친구예요 손 치우시고 이걸 빨리 자르면 되잖아요 아니 거기로 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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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쳐요 아 이게 뭐야 아 아 이야